2022년 8월 셋째 주 뮤지팩크 K차트 1위별 표면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유진수와 소녀시대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반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뉴진수 축하드립니다.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데뷔 때까지 애써주신 미니진 대표님과 어도와 하이브 구성원분들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멤버들 많이, 멤버들 많이 고생했고 또 저희 멤버들의 부모님들도 많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유진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지팩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able to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